신앙성학과, 조재수, 남민숙, 이복동, 표시은, 오이석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남민숙, 이복동, 표시은 이정록 교장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임용장, 샘터문의 대학 신앙성학과, 조교수, 남민숙, 기아를 샘터문의 대학 조교수로 임명합니다. 2020년 7월 4일 샘터문의 창작대학, 통제 섭창원, 사단법인 샘터문의 대학 회장 이정록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신앙성학과, 조교수로 임명되셨습니다. 다음 표시은, 샘터문의 대학 신앙성학과, 강사 표시은, 이와 내용 맞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샘터문의 대학 신앙성학과, 강사 표시, 이복동, 이와 내용 맞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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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